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화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미래가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 변화 결과를 보면 어두운 미래가 머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일단 이번 통계청의 조사에서 청년의 미래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방금 어두운 미래라고 하셔서 희망찬 미래, 밝은 미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아닐 것 같아요. 슬픈 미래, 암울한 미래 이런 걸까요? 네, 좀 아쉬운 단어지만 정답은 바로 반토막입니다. 반토막이요? 통계청이 청년 인구의 변화에 대해 집중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천만 명 수준인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30년 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20년 청년세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 수준인 102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뒤인 2050년에는 521만 명으로 줄어서 전체 인구의 고작 11%만 청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천만 명이 넘다가 500만 명으로 정말 지금의 딱 반토막 수준인 거네요? 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총조사 결과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나온 건데요. 1990년까지만 해도 3명 중 1명이 청년인 젊은 나라였는데 30여 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히 늙어버려서 초구령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청년 인구 감소 속도가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30년간 예상되는 청년 인구 감소폭은 과거보다 1.38배 수준으로 빨리 감기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네, 숫자로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 인구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출산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5명 중 4명 이상, 그러니까 80%가량이 미혼인 상황인데요. 결혼을 해도 청년이 아닌 나이가 돼야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숫자로는 청년층 가운데 783만 명이 미혼인구입니다. 네, 당장 주변만 돌아봐도 몇 년 새 미혼인 사람의 평균 나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런 말을 하면 참 찔리네요. 확 느껴지거든요. 아마 대부분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2000년만 해도 30대 초반 중에 미혼인 사람은 18% 정도에 그쳤는데요. 이제는 이 연령대에도 미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평균 혼인 나이가 점차 늦어져서 남성은 33.2세, 여성은 30.8세인데요. 30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의 미혼 비중은 20년 전보다 3배 증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청년 세대 가운데 부부 가구보다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더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00년에는 청년 세대 37.1%가 부부 가구였는데 2020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대신 청년 세대 가운데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193만 명이 됐는데요. 청년 5명 중 1명꼴입니다. 20년 전에는 불과 6.6%만이 1인 가구였는데 그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서 처음으로 20%를 넘긴 겁니다. 청년들이 혼자 사는 이유는 직장 때문이라는 응답이 55.7%로 가장 많았지만 자신의 독립생활을 꼽은 비율도 23.6%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청년 가구가 이제 청년 중에서도 1인 가구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가장 많은 건 부모랑 같이 사는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절반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청년은 2020년 기준 10명 중 3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의 지원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계청은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졸업했거나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도움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1인 가구로 살거나 부모와 계속해서 한 집에 사는 건데요.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8월에 발표한 청년의 의식 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요.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압도적 1위로 꼽은 겁니다. 다음으로는 결혼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낀다는 답변이 역시 많았고요. 출산과 양육 부담도 11%로 3위에 올랐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고용 상태의 불안정성도 큰 이유로 꼽혔고요. 특히 미혼 남자는 무려 40% 넘게 결혼 자금 부족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을 긍정적으로 선택하는 청년의 비중도 36.4%에 불과해서 10년 전보다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출생률은 감소하고 또 장기적으로 청년 인구가 반토막 나는 상황까지 생기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경제적 현실도 문제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도 매우 커 보이거든요. 이번 조사에서 보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출산 후 경력 단절이 유난히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훨씬 더 높은 다른 OECD 회원국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출산과 육아를 하려면 휴직이 아닌 경력 단절을 각오해야 한다는 건데요. 요즘 여성들이 청년기에 결혼을 미루고 출산도 미루고 심지어 아예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여기서 상단 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청년 세대의 감소가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줄어간다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한국경제연구원은 2050년에 가면 생산 가능 인구가 34.8%, 국내 총 생산이 28.4% 줄어들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고령어와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해 축소경제, 이른바 슈린코노믹스에 대비하라고 경고한 바가 있는데요. 축소경제란 인구 감소가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 전 분야의 축소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한국은 출산율이 일본보다도 낮아서 축소경제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일본 못지않게 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컷 이슈 어떤 소식일까요? 네, 통계청이 1인당 우리 국민의 생애소득을 발표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흑자는 언제고 또 최대 적자는 언젠지를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민은 27살부터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져서 생애주기 흑자 구간에 진입했다가 61살부터는 적자로 전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참 사는 내내 흑자가 되고 싶지만 현실은 잔인하네요. 자, 100세 인생이라고 했을 때 흑자 인생 굉장히 짧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벌어들이는 돈이 적은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적자를 기록하고 일하는 나이에는 흑자가 되는 그런 구조인 건데요. 특히 생애주기 최대 적자는 17살로 3,527만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에 아무래도 교육지출이 좀 많은 영향인데요. 흑자는 43살로 1,792만 원이었고요. 흑자 폭이 줄다가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점차 늦춰지고 있는데 2010년에 56살에서 2021년에는 예술 1살이 됐습니다. 통계청은 은퇴 나이가 늦춰지고 고령층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건 한국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인데요. 이런 현실한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